내가 지켜보셨어 오늘의 순간 여기 오신 분들은 저마다의 사연이 있잖아요 산다는 건 내 맘 같지 않아요 그쵸? 그렇다면 랜디의 인생은 누구의 것일까요? 여기서 지내 무슨 꿍꿍이에요? 꿍꿍이란 무슨? 대신 조건이 있어 스스로 가출하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거야 역시 돈 주기 싫어서 작증 짜는 거였어요 생각보다 나쁘진 않네 야 너 그거 알아? 너 거짓말할 때 눈썹이 이렇게 미묘하게 실룩거리는 거 뭐래 진짜야 눈썹이 이렇게 이렇게 실룩실룩 따라하지 마요 아저씨도 꿍꿍이 벌렁벌렁 하는데 아저씨 집에 가자 늦었다 두사랑 함께 공원에 빠져나간다 다시 돌아오는 루카스 맞다 하나 확실한 건요 진짜 가족은 같이 사는 것보다 그 안에 어떤 감정이 흐르는지가 더 중요해요 날 보세요 같이 가요 아빠 빨리 와 루카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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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